이 마음으로는요. 아무리 뛰어봤자 달려봤자 비행기 활주로 돌고 도는 거고 날아오르시려면 비상하시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참나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. 이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인간의 본성은 죄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선을 못한다. 율법 못 지킨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.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. 내가 맡기면 하느님한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요. 매 삶의 현장에. 이거를 이게 예술이에요. 그때 인간의 탐진치는요. 억지로 누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느님이 역사하니까 이것도 그럼 탐진치도 하느님이 만든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탐진치도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인간이 억지로 탐진치를 다스리려고 한다. 절대 안 됩니다. 욕망을 누르면 누르겠다. 누르면 해결된다는 이론이 공산주의예요. 인간의 양대 이론이 왜 자본주의, 공산주의로 귀결되는지 아세요? 욕망을 찍어 누르면 대동세상 온다. 좋은 세상 온다. 공산주의. 욕망을 마음대로 따르면 좋은 세상 온다. 자본주의. 두 개가 백날 싸워봤자 이게 선문답밖에 안 돼요. 화두를, 이 선문답을 풀어보세요. 욕망을 누르는 게 답입니까? 욕망을 풀어주는 게 답입니까?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? 뺨을 날리셔야죠. 그냥. 무슨 개소리하고 있어요. 욕망을 누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애초에. 그거는 양심 뜻대로 사는 게 답이지. 양심만 따르시면 돼요. 욕망하고 왜 싸우고 계십니까? 너무 배고파서 저 밥 먹고 싶어요. 그래도 내 새끼 배고프면요. 또 나눠주는 게 사람 마음. 그러니까 이거를 눌러서 이 욕망을, 배고픔을 이겨내자 하고 혼자 뭘로 하고 계신 이건 바보 짓이라는 거예요. 배고픔을 이겨내자. 양심이 통하면 그냥 그건 문제가 안 돼요. 여러분, 왜 나는 이렇게 몸에 대한 집착이 있을까? 총알 날라와서 내 몸을 뚫는다. 나 상상도 못 하겠다.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가족한테 총알 날라가면 여러분 분명히 손이라도 뻗으실 겁니다. 막아보려고, 뭐라도 해보려고. 잠깐 잊고, 자기를 잊고. 그 마음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억지로 아무 그게 없는데 양심이 통하지 않은데 혼자 총알 날라와서 손 뻗을 거 연구하시고 계시면 이게 소승돌이에요. 왜 내가 내 지수학풍에 불과한 이 손에 집착하는가? 내 손을 잘라보자. 미친 짓인 거예요, 그거는. 왜 미친 짓인지 알겠어요? 양심이 통하지 않았는데 욕심이 앞서서 그런 오바지를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. 이 미묘한 차이를 못 일어내시면요. 돌을 닦는다고 해도 답이 안 나요. 계속 잘못돼요. 맞는 것 같은 잘못. 저성자가 하는 거 그대로 흉내내도 잘못된 행동이에요. 왜냐? 마음이 다르거든요. 무슨 마음으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. 이런 게가 제일 중요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